이승하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런 환우의 세션을 저희가 과거에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환우분들과 이런 지식적인 측면을 교류하게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원인과 발병 현황인데요. 앞쪽 부분에서 유방암의 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쪽 부분에서 이런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과 이런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여러 질병들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중에서 아마도 비교적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소아마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세계적인 소아마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 지금 현재 2020년도는 1988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99.9% 환자의 발생이 줄어서 곧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암의 경우에는 1977년에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재 암의 생존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많은 수의 암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통계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의 환자가 1900만 명에 육박하고요. 이 중에서 천만 명의 환자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0세 이하의 사람들이 사망의 주 원인이 암인 경우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여성의 암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방암이 여성의 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발생한 암 중에서 유방암이 차지하는 부분은 발생해서는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230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68만 5천 명의 환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방암은 명실공이 여성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방암의 발생 빈도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국가 중에서 유방암이 빈도가 높다고 하는 나라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대략 96명에서 거의 100명까지 발생을 하고요. 북미 같은 경우 캐나다나 미국을 말합니다. 이때 한 82명, 90명 정도 발생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87명, 99명 정도를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절반 정도의 빈도가 발생을 해서 10만 명당 43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생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서양에서는 8명의 여자 중에서 1명의 환자가 유방암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아권에서는 15명에서 30명의 여성 중에서 1명의 환자가 유방암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아시아권에서도 빈도를 조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빈도를 생각하는 국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정도를 생각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싱가폴, 일본, 한국은 아주 상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게 되는 데는 실제적으로 암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암을 발견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발달하면서 생겼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빈도들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는 연간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암이 발생하는 유방암이 발생의 증가율은 0.5% 내에 정도입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한 1에서 2%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폐경 전 여성의 암이 연간 6%가량 증가하고 있었고 폐경 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3% 이상 여러 서구 국가보다 아시아권에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 발생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암이 발생 자체가 많이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 검진 프로그램에 인해서 조기에 발견된 암 환자 수가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들은 아시아 국가들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생활 습관들이 약간 서구화되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방암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는 폐경 전 여성들이 주로 많이 발생했고 이때 폐경 전 여성에서는 폐경 후 여성에 비해서 홀몬 수용체 음성 유방 환자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현재 4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홀몬 수용체 양성, 홀투 음성 유방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런 서구화되는 습관들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이 되는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연령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거의 70대가 가장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40대, 50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구 국가에서는 폐경 전 50세 미만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반면에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에서의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암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생존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생존률을 얘기할 때 91%, 10년 84%, 15년 80%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는 많지만 어쨌든 성적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잘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방암이 발생이 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얘기할 때 유전자의 변화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뭔가 암세포가 가지는 특징 즉 말하자면 계속 통제를 잃고 계속 자란다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능력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이런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유전자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상황에서 얻어지는 식생활 습관이나 화학 인자들 그리고 방사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암세포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런 고장난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고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개인에 따라서 이런 능력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 암이 발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암 발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암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신호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신호 전달 체계고 또 아마 알고 계신 게 헐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주요 수용체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유방암이 계속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자라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에서 이런 신호들을 차단하는 여성 홀몬 수용체 작용하는 걸 막아주는 타목시페논이라는 약을 아마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폐경되신 분들은 여기 여성 홀몬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아로마테즈 이미디터라는 약을 드신 분도 많을 것이고요. 헐투 수용체를 억제하는 헐셉틴이라는 약을 투여받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유방암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됐고 어느 정도 치료 성적들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유방암의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나이가 많아지는 것, 가족력, 유전적인 변화 우리가 여러 가지 홀몬인자에 의해서 유방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인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반면에 퇴경 후에 홀몬 대체 요법을 받는다든지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출산을 많이 한다든지 모의술을 충분히 한다든지 또는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인자들을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유방암의 위험인자가 되는 거죠. 빈도를 가지고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성 유방암 환자의 발생 빈도에 비해서 남성 유방암의 발생 빈도는 1% 미만 한국에서도 한 0.5%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조직의 차이, 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 여성은 차춘기 후에 유방조직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방조직 자체는 아직 미석숭숙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화에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홀몬 자극이나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서 얻어지는 호르몬 교란인자들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이미 유방암이 출생 당시부터 유방조직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유방암을 주로 자극하게 하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여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다음은 연령인데요. 모든 암들은 대부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올라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한국 사람들은 폐경전 환자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폐경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안전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암이 생기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유전자 변화들이 누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고장난 세포들을 고친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모든 암들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좀 더 젊은 연령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의 빈도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력인데요. 실제로 가족력이 있을 때 우리가 사촌이나 먼 가족들 말고 우리 1급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자식 이런 관계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좀 달라지는데요. 한 명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한 1.7배 정도 는 반면에 2명 이상이 되면 2.5배,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급 친족관계의 사람이 어머니냐 여자 형제냐 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그 친족관계에 있는 환자가 몇 세 발생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방암이 40세 생기는 것과 60세 생기는 것은 나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45세 이전에 진단이 되면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2.5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45세 이후에 진단이 되면 1.6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방암의 원인이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유방 환자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위험인자로는 유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대략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5 내지 10% 정도가 이런 유전자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런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획득하는 유전자 변화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변화, 이 유전자 변화가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생식선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전자 변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마도 알고 계신 게 브라카, BRCA 진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게 BRCA 유전자고요. 그 외에 CDH1, 8B2라고 하는 유전자들도 상대적으로 유방암의 빈도를 많이 올리는 대표적인 유전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들이 평생 유방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12%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브라카 1이나 2인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 80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100명 중의 75명 내지 76명은 유방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CDH1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1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유방암이 생기고 8B2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때는 100명 중에 45명의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분명히 중요한 위험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유방암이 진단이 됐을 때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건지 아닐 건지 그런 것이 이후에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는 현재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45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는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원칙이고 아시아권은 조금 더 빠른 나이에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생할 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생기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난소암이 있다든지 최장암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60세 이전에 발생한 3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는 이런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진행을 하게 되고 남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저희가 이런 유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는 반대쪽의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똑같은 유전자 변화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생을 했느냐 내가 언제 몇 세의 암을 진단을 받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0세에 내가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은 25년이 지났을 때 반대쪽의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100명 중에서 28명이 생긴다고 하면 브라카1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55명이 유방암 반대쪽이 생기게 되고요. 브라카2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38명이 반대쪽 유방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이 유방암이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반대쪽 유방암에 생기는 위험도도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오래 지속되는 거 예를 들면 초경 연령이 빠르다든지 또는 폐경 연령이 늦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유방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2살을 기준으로 해서 12세보다 초경 연령이 이른 경우 또는 55세보다 폐경 연령이 높은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1년마다 늦춰질 때 또는 빨라질 때 각각 5%의 위험료 증가와 3%의 위험료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의 치밀도 정도입니다. 치밀도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 엑스레이 상황에서 찍었을 때 실제로 유선조직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대부분 지방질이 많이 구성된 유방암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반면에 섬유질이랑 선조직이 많이 발달된 사람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치밀도가 높을수록 분명히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서 가장 높은 치밀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거의 4배 이상 위험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방암 고위험군 환자들 중에서 타목시펜을 예방적으로 썼을 때 실제적으로 치밀도가 10% 이상 떨어진 사람은 이후에 유방암이 생기는 위험도가 63% 가까이 감소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치밀도 자체도 유방암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내가 과거에 유방암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반대쪽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3배에서 4배 많아지고 이게 나이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진단되면 해마다 거의 1% 위험으로 유방암이 반대쪽에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고 60세 이후에 진단이 되면 0.1%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성질환들 중에서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섬유선종이나 단순 낭종, 섬유성 낭종성 경매 이런 것들이 이들 자체가 암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유방암의 발생들이 얼마나 생기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섬유선종, 단순 낭종인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 반면에 똑같은 이런 양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분명히 그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증식 정도가 심한 양성질환들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유두종이라든지 중등도 이상의 증식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로 올리고 내가 과거에 양성질환이긴 하지만 조직의 변화를 보였던 비정형 세포나 지금 현재는 암으로 치고 있지 않는 소엽상피남인 경우에는 거의 4배에서 7배까지 올리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양성질환으로 진단받았는지 또한 중요한 위험연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홀몬대체요법인데 어쨌든 홀몬을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장기간 5년 이상 복합제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트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인자가 위험도가 70에서 10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상품인과 선생님들이 별로 위험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약제, 티볼론이라고 하는 약제들도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고 그렇지만 에스트로겐 단독만 썼을 때는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트로겐 단독도 장기간 쓸 때는 분명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홀몬 대체요법을 할 때 분명히 득실을 따져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끊고 나서도 오래 복용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 폐경으로 일찍 이런 여성홀몬을 쓴다고 하면 에스트로겐 단독이 노출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내가 써서 한 10년 정도 쓰면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폐경이 된 유방암 환자들이 우리가 홀몬 치료하다 보면 갱년기 증산들 많이 경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이런 홀몬 대체육법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위험하냐 실제적으로 유방암의 재발률을 3.5배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유방암도 3.6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에서는 절대로 홀몬 대체육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 경구 피임약은 얼마를 복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언제까지 복용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쨌든 최근에 복용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은 20%까지 올리고 이때 10년 이상 쓰면 38%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중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5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피임약을 할 때도 이런 경구 피임제를 쓰면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자국 내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알코올 섭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코올 섭취도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분명히 되고요. 이때 매일 알코올 섭취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잔씩 그런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한 10%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던 사람들은 매일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재발 환율이 19% 이상 올라가고 특히 이런 효과들은 홀몬 수용체 양성 환자들한테 높습니다. 홀몬 수용체 양성 환자들이 매일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한 잔씩 먹는다고 했을 때 5년 이후에 유방암이 재발 환율이 28% 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는 알코올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만도 중요한 알려진 대표적인 인자인데요. 어쨌든 비만은 우리가 잘 알려드린 대장암과 유방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암을 자극하는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게 되고 에스트로겐 생성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폐경 후 여성에서 비만인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이런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특히 홀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는 비만인 환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4%에서 37%가량 재발을 많이 하거나 생존률이 안 좋기 때문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에서 5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실제로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도 일주일에 중등도의 운동들, 우리가 예를 들면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을 하면 그 위험도를 낮추고 이때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이런 비율들이 증가 비율이 서구보다는 아시아 국가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미 진단을 받으신 환우들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이런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다음 건의 반대쪽의 유방암을 생기는 걸 막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